여러분의 안면 건강을 위해 준비한 미션인데요. 안면? 얼굴이구나. 여러분들 중에 몰골이 많이 아니다. 안면을 좀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멤버 두 명의 이름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야이씨. 근데 형. 하지마. 재석이 형이랑 제발 하지마. 여러분 저는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안마디로 엉망진창인 친구 보내주세요. 보필이한테. 나 보냈어. 문자로 톡으로 어떤 거. 너무 쉬웠어. 아 나도 두 명 딱 떠오르네. 나도 떠오르네. 아니 하관을 보고 하지마.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난 나 투표 안 할래. 아 이거. 나 투표 안 할래. 재석이 형이 형 이름 적어요. 뭐야 너. 재석아 너라고. 아 정말. 자 됐고요. 아 됐어요? 두 분. 예. 되게 쉽게 결정됐네요. 예. 유재석 양세찬. 아 짜증나. 이걸 좀 넣어주세요. 안으로 쏙 스스로 하네. 근데 재석이 형. 형 제 이름 적었어요? 어. 저도 형 적었어요. 나도 형 적었어. 둘이 싸워. 맨날 둘이 싸워. 열마다. 어 여기 내가 되게 많이 다니는 데인데 여기. 아 여기 압구정. 어 이거 저기 아니야? 뭐. 로꼬. 아 이거 이거 이거. 뭔 로꼬야. 로꼬 로꼬 로꼬. 나 라디오 할 때 군대 간다고 그랬는데 벌써 제대했지. 귀여워. 로꼬 귀여워. 너보다 동생인가? 저보다 동생이야. 얘 또 근데 로꼬가 되게 성실해 얘가. 로꼬 진짜 착해. 로꼬 진짜 착해. 맞아. 드물지 이런 애가. 로꼬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어. 어떻게 해요. 귀여워. 아 멋있잖아. 다 힙합하면서. 형 그런데 힙합도 잘 돼야 진짜 좋은 거지. 아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석진이 형도 힙합. 나는 사실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뭘 할 때 이렇게 뭔가로 해서 아주 성공을 많이 해야 성공하는 것보다는 탑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좀 먹고 살기 좋은 그런 걸 난 권해 사람들한테. 석진이 형. 어. 잔잔하게 잔잔하게. 잔잔하게. 나 정도가. 나 정도가 살기 편하다. 내가 너 몰라서 그치 석진이 형 지금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안 그래 나. 형 욕심 많아. 형 욕심 많아. 안 그래 안 그래. 절대 그래. 제가 나 욕심 없는 줄 알았는데 연예대상 때 알았어. 형이 욕심이고. 형 욕심 있다. 나 욕심 없는 지 오래야. 애초에 욕심 있는 사람 있는 게 아니야. 대상 때 욕심. 맞아 맞아. 옛날에 어릴 땐 있지. 정상이 보이니까. 당연하지. 욕심도 보이니까. 생각해 봐. 안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아 너는. 혜성. 지. 서. 지. 아 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줄줄줄줄줄줄줄. 울어야지. 너희들은 아직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 딱 50 넘어가면 행복을 알게 된다. 왜? 왜 그래요? 어 그때 50 넘었는데? 그때 50 줄 아니었어요? 너는 아직 내가 볼 때는 넌 너무 불쌍해. 왜왜? 정상에 있다는 건 힘든 거야. 얼마나 행복한데 형. 형 정상에 있어 봤어요? 그렇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울어 울어. 모르는 건데 형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나 그게 행복할 수 있거든. 그럼. 그거는 겪어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하지. 형이. 나 몰라 씨. 행복을. 행복 중이에요. 모르겠고. 행복이라는 거는. 형 지금 너무 막고 있어요. 너 막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난 아주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철철. 나. 비가 철철 나는데. 어쨌든. 형이 생각할 때 형이. 정상에 있는 사람. 어쨌든. 자꾸. 마무리 잘 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상에 있는 사람에게 가신 적을. 들어봐. 내 얘기 말하지 말고. 어쨌든.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어쨌든 즐거웠다. 손진이 형. 우와. 자, 앞서. 네.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투표를 결정한 대로. 네. 안면 교정이 시급한 두 스타. 시급해. 재석과 세찬 두 분이. 대표를 받으실 건데. 완전 몰표지 뭐. 예능적인 재미를 위해서. 예. 두 분이 받으시고. 직접 한 분씩 해 드릴게요. 우리가. 나머지 멤버 중에 선택. 우리가 느낌 그대로. 네, 느낌 그대로. 아. 이게 잘못 찍었네. 아이고. 잘 됐네. 아니. 우리가 아픈 데는 딴 데인데 왜 얼굴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굴도. 필요해 보여요. 얼굴도 아파 보인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 해야지. 일단 유사체부터 해보실까요? 아, 저부터요? 못생긴 수술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 제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얼굴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필요해요. 우리 제조해. 어떻게 될까. 아, 씨. 아, 씨. 야, 진짜 못생겼어. 야, 진짜 못생겼다. 어, 이렇게 해? 아니야. 잘생겨줘. 가만히 있어요. 사실. 아, 생일이 뭐 다 정의야. 아름다움을 참는 거야. 아, 씨. 이 정도로 해요? 야. 이거 아프고? 아, 아, 아. 아, 씨. 아 진짜다. 진짠가 본데? 마이 있어. 진짜 못생겼는데. 죄송한데 선생님. 저 사진 좀 찍어봐. 아, 씨. 세기현이다. 아, 이거 엉망진. 야, 이거. 아. 아, 이거 진짜. 와, 무슨 어플 쓴 거 같아. 야, 군. 아, 이거 한번 봐. 야, 너 얼굴에 갑자기 있어봐, 뭐? 잘생겨졌다! 생생님! 팔자가 없어! 얼굴에 살이 쪘어! 번에 쏘인 것 같아! 형 잘생겼어! 아 뭐야! 여기가 어떻게 된거지? 여기가 어떻게 된거지? 야! 너무 쉽다! 야 니 남친이야! 야 쏟아! 니 남친이야! 취재 열기가 대단한거야! 여기가 가까이 있어! 우와 진짜! 나 동불러! 쏟인아 니 남친이야! 대단하셨어! 두 분은 지목해주시면 그분 저 지석진씨요! 안사람만 해요! 아 겹치는건 안되고? 그러면 전소민 할게요! 왜요 오빠! 왜 나아야! 왜 나아야! 전소민 할게요! 나 왜 나 괜찮아 오빠! 저도 소독 좀 하겠습니다! 나 괜찮아! 저 오빠는 왜 나아야 갑자기! 또 소독을 했어요! 아 이거 또 그냥 놓으시면 안되고? 네! 아 그렇네요! 잘 아시네요! 자 한번 살짝 살짝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되는 리액션이 아니야 진짜! 아 얘 좀 오른쪽 왼쪽이 다르시구나! 근데 너 왼쪽으로 짚는거야? 여기가 여기가 조금 더 부르시네! 어디가요? 여기가 여기가요! 여기가 여기가 조금 더 부르시네! 어디가요? 여기가 여기가요! 오른쪽 왼쪽으로 짚는 건데! 아 그러니까 내가 좀 세게 하는게 아니에요! 진짜! 아프려고 해! 세게 하는게 아니에요! 세게 하는게 아니에요! 오른쪽이 아파요! 저 좀 갈게요! 자 투톡 갑니다! 네 예 예! 오른쪽 오른쪽 여기로! 아 꾹꾹 눌러서! 꾹꾹 눌러서! 꾹꾹! 꾹꾹! 튜톡! 웃어요! 우사해요! 아 좋아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겨울이 아무리 투투 아닌가요, 투투? 예뻐, 예뻐. 잘 나오나? 투투, 투투 아닌가요? 아니에요. 거기를 아픈데로 해드리는 거예요. 아, 거기 시원해요, 오빠. 투투 갈게요, 투투. 투투 갈게요. 투투, 투투. 쭉쭉쭉. 편하시죠? 업되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일어난데! 무쌍으로 만들어드릴게요, 무쌍으로. 무쌍으로. 무쌍 되네. 일어났는데? 얼굴이. 군무인간이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죽이 얇네. 가죽이 얇네. 시원하죠, 시원하죠? 쭉쭉 늘려주세요, 오빠. 위로. 오, 시원하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죄송한데 이거 능진천상 아닌가요? 능진천상 아닌가요? 야, 너 교육받고 해. 다 하지. 시동 거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어느 쪽이 지금. 일단 이 코 쪽이 약간 이렇게 좀. 코 안쪽부터 좀. 코 안쪽부터 좀. 콧구멍 짝짝이네요. 여기는 이제 피니쉬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피니쉬용이고. 약간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더 많이 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프다, 아프다. 여기에요. 다리 좀만 잡아주시겠어요? 고마워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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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뭐하시는 거예요? 아프다, 두Co는 빨리 select. 아프다, 아프다살이것. 이제 결제할 순서 정해야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종국 1등, 전소민 2등, 그 다음에 하하 3등, 세찬 4등, 석진 5등, 지효 6등, 제석 7등. 아, 이거 내가 꿀뚱이네. 자, 이곳의 장수 재간료는 40만 원으로 정리했고요. 40. 왜 이렇게 비싸? 40입니다. 40이라고? 네, 40이요. 어차피 마지막 사람은 결제하게 돼 있어요. 아, 너무 비싸다, 40이네. 근데 소민이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뒷사람들 계산 못하게 자기가 다 계산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40을? 40은 못해. 그러니까 못하지. 어쩔 수 없다, 그냥. 도전 한만 하세요. 질러야겠다. 근데 이거 써야 돼. 나 이번에 좀 쓸게요. 이번에는 진짜 써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북쪽부터 가야죠. 야, 그래도 모르겠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10만 원 넘는 분이 세 분 있어요. 어? 세 명? 세 명. 그리고 그 10만 원 이하인 두 분은 만 원이랑 8만 원 사이에 두 분이 계십니다. 아, 만 원부터 8만 원 사이에 있다고요? 두 명. 10만 원 이상이 세 명. 10만 원 이상이 세 명. 그러니까 너희들이 10만 원 위인지 아니면 8만 원 언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8만 원 언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5만 원일까, 3만 원일까. 두 명 있대요, 형. 그, 그, 그 언저리에. 참 온가 보다. 그 형이. 자, 2만 2백 원 썼죠? 하, 2만 2백 원이면. 아, 네,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9,700원.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달아. 아, 지옥이야, 소민아. 소바라, 출발. 김종국 씨 결제 됐고요. 아, 소민이 아까 닭을 긁는다는 얘기도 했었거든. 얼마 남았어요? 아, 39만, 300만 원. 응? 39만 원이라고. 39만 원이요? 너 그거 진짜 안 돌려줘, 무슨 뭐. 안 돌려줘. 안 돌려줘야, 진짜로 해. 막 돌려주면 재미없어. 안 돌려준대요. 소민이 그러면 많이 안 쓸 거야. 아깝지. 야, 조금만 써. 뒤에 좀 넘어가는 것보다. 다 다음 주인데. 제가 이거, 이거 하는 오빠들한테 못 쏘겠어요? 그러지 마. 쟤 많아요, 100원이다, 쟤 지금. 다 긁어? 소민아, 큰 의미 없다. 쟤 100원이야, 100원. 그러면 30만 원 결제해 주세요. 30만 원 결제해 주세요. 30만 원 결제해 주세요. 30만 원. 난 한 해 벌칙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저는 사실 이게 승부랑 상관없이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냥 마음을 표현한 거야. 많이, 많이 썼어? 아, 망했다. 내가 얼마일까? 내가 20만 원인가? 지금 형, 형이랑 나랑은 그 20만 원 후보에 올랐어. 2만 3, 200원? 맞아요, 맞아요. 형이랑 나랑. 형이랑 나랑 거의 이제 5만 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잠깐만. 카드로. 얼마나 나왔어요? 9만 3백 원. 네? 9만 3백 원. 네? 9만 3백 원. 네, 나 이거 잘 잘한다. 쪼보 뭐 많이 안 쓸 거 아냐? 쪼보야. 쪼보랍니다. 제가 많이 못 긁어요. 제가 많이 못 긁어요. 9만 2백 원. 9만 2백 원? 9만 2백 원? 네. 9만 2백 원. 9만 2백 원. 9만 2백 원. 9만 2백 원. 네. 감사합니다. 오, 야, 이게 통과가 돼? 아니, 이러면 나 얼마야, 도대체? 난가? 네. 와, 지금 너무 많이 남았는데. 난가? 네. 와, 지금 너무 많이 남았는데. 난가? 와, 지금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야, 얼마 남았을까? 야, 얼마 남았어요? 100원 남았어요. 예? 형, 야, 누군지 몰라도 미쳤네, 진짜? 얼마 남았다고? 100원 남았어? 아니, 형! 일단 쓸게요, 그것도. 결제해 주세요. 아니, 형! 이거 앞에 누구야? 아니, 얘야, 얘. 뭐라고? 내가 가서 보고 얘기할게. 아니, 갈 필요 없어요. 왜, 왜? 없어? 결제가 내가 해서 끝났어요. 와, 이건 뭐야? 야, 너 얼마 긁은 거야? 아니, 많이 안 긁냐. 너 얼마 했어? 왜 이렇게 팔을 깨? 아니, 이거 또 오늘 국밥 먹더니 또 국밥? 야, 우리도 좀 쫄리게 좀 많이 했어야지. 여기서 빵 긁어서 터지고 이런 그림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그냥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 마음이 아니라 지금. 야, 마음을 따로 표현해. 아니, 왜 방송에서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밥 차면 되잖아. 야, 왜 카메라 놓을 때 네 마음을 표현해? 아니, 왜 카메라 놓을 때 그러냐고. 카메라 꺼졌을 때 꺼졌을 때. 아니, 근데 남는 걸로 지금 순위를 따져야 되잖아요. 일단 봐, 봐. 가자. 일단.